4구멍치 허당곰 빼꼼 말없이 웃긴 그 곰이 돌아왔다 슈퍼 브레인칩? 그렇습니다 저 바보같은 빼꼼도 신경계와 근육계를 활성화하십니다 고도로 훈련받은 C1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검 뉴스입니다 도시 전형에 폭발 물러보이는 물체들이 곳곳에 깔려있습니다 지구의 운명이 허당곰에게 달렸다 이번 임무는 적 기지의 침투에 도시에 떨어진 폭함들을 해제하는 것이다 거투를 믿다 최강 스파이 빼꼼해 좌충우돌 미션이 시작된다 빼꼼! 여기야! 대한민국 최고의 제작진이 선사하는 어린이네 넘버원 애니메이션 각되어 있겠지! 슈퍼 백곰! 스파이 대작전 스파이 비보샤 5월 3일 극장에서 만나자고!